좌표 북위 35도 51분 47초 동경 128도 34분 59초 북위 35.86306도 동경 128.58306도 35.86306 128.58306 남산초등학교 강당은 대구광역시 중구대구남산초등학교에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물이다. 2003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지은 대구 남산정 공립보통학교의 강당 건물로 현재까지 당시의 건물 유연과 직증이 잘 보존 유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 쌓기 단층 건물로 지붕은 사각형의 석면 슬레이트를 마름목골로 덮었으며 남쪽 정면 출입구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벽면은 장방형으로 사면에 출입구를 두고 있으며 서쪽 정면 출입구 맞은편에 무대와 준비실을 두고 있다. 벽면은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으며 창문이 설치되는 부분에 벽돌을 일단 들여 쌓기하여 벽면을 분할하였다. 벽 상부에는 네모난 석갈의 모양의 장식물을 부착하였다. 학교의 본관과 중관은 철거되고 강당 건물만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하의 건축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